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국성 박사 tv 입니다 2022년 이민년 검은호랑이 해죠 1월 5일 수요일은 저녁 7시에 조국성 박사 tv에 가수 은기훈 님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해에는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1월 5일 수요일입니다 저녁 7시 조국성 박사 tv에 가수 은기훈 님이 출연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국성 박사 tv 뉴스포토론 조국성입니다 2월 5일 수요일입니다 2월 5일 2월 5일 2월 5일 2월 5일 1월 5일 저녁 17시입니다. 조국성 박사TV에서 뵙겠습니다. 조국성 박사TV